오늘은 사람이 사는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주연 변호사 여러분들 선거의 문제를 참 사적인 이익을 거둬놓고 참 열심히 노력하는 박주연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윤용진 변호사, 권호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참 고생을 그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박주연 변호사 이름들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남양주도 사전투표만 재검표를 하고 감정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법원이 기각 프로세스에 협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내용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로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부정선거한다고 강용석 변호사 돈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래서 대표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재검표에서도 희한한 여러분들의 이상한 투표질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맞추고 나면 감정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감정신청을 안 하면 그냥 그게 재검표만 맞추고 그냥 기각돼 버리지 않습니까? 박주연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법원이 기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나 절차에 협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인한테 확인 안 했으니까 뭐 있는 건지 확인은 안 됐지만 박주연 변호사는 느낌이 그렇다 이야기죠. 본인도 변호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는 거 아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50일 동안 해외에 나가 있는 바람에 감정신청서를 제대로 못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쉬는 거 하고 감정신청서를 내는 건 또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윤용진 변호사가 하살표 투표지 파주 선거무효 소송 재판부에서 6월 중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함 성명준비명령 8월 19일 재판에서 감정신청 안 할 건가라는 그런 물음에 해외 체류 때문에 신청 못한 감정신청서를 바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12일이 지난 지금도 감정신청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님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대법대를 나오고 대구에서 변호사 등을 하는 참 정의감에 불타는 어업심에 불타는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윤용진 변호사께서 강용석 변호사가 속히 파주 선거무효 소송과 관련해서 감정신청서를 제발 제출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강용석 변호사가 제출 안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윤용진 변호사가 그냥 부랴부랴 본인이 그냥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들 나옵니다. 아니 당신이 당신 입으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하살표 투표지 감정신청을 하라는 거잖아요. 당신 입으로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뭔 말을 자꾸 쓸데없이 빙빙 돌리고 있습니까 강변 강변 강용석 변호사의 오늘 발언 남의 사건을 하는 걸 보면서 간나라 배나라 라고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다 말하기 쉽습니다. 말하기는 쉬운데 아니 그렇게 잘하면 본인한테 선임해달라고 해야죠. 사건을 직접 맡아서 하든지 단 한 것도 사건을 맡지 못한 사람이 그건 왜 이렇게 돼가냐 있냐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된다. 아니 지금 부정선거 사건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일에 인정되는 순간 나라가 뒤집어는 사건입니다. 나라가 뒤집어는 사건이에요. 그 정권 자체가 전부 다 감옥 가고 다 사형받아야 될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런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방어를 할 사건인데 그게 그렇게 뭐 이렇게 하라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쉽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제가 직접 들지 않았기 때문에 강용석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그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부정선거 사건이 인정이 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나라가 뒤집어져도 뭡니까 부정선거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 방송 보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냈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이익을 쫓아야 될 일이 있고 대의를 추구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밝혀져서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은 강용석 변호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걱정해 줘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가 뒤집어지다고 밝힐 것은 밝혀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도리인 겁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강용석 변호사의 처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특정인을 지칭해 가지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과 좀 마음에 걸려서 내가 그냥 입을 다물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주면 누가 하겠냐. 강용석 변호사가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나라가 뒤집어는 사건이니까 다 감옥 가고 사형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거는 강용석 변호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들에게 후원금을 받을 때 이 사건을 제가 직접 끝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조를 해서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권리 의무관계에 따라서 감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양아치고 세상이 아무리 막대 먹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뭡니까 난장판이 되더라도 사람이 좀 지조도 있고 양심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 변호사가 있죠. 그래서 손 아래일 건데 아마 윤용진 변호사가 오죽여름 했으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겠냐 이야기죠. 윤용진 변호사가 가장 최근에 쓴 것이 충심 있는 적장은 존경할 수 있지만 간사한 내부 배신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법이다.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기에 당신 같은 꼰대 같은 나이에 그렇게 따지는 거지 우리는 그냥 돈 되면 하는 거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겁니다. 공박사님. 그거 모릅니까 공박사님 연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말이에요. 돈이 되면 하는 거고 원래 부정선거 이슈라는 것도 돈이 되기 때문에 한 거지 제가 무슨 특별하게 정의감이 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다. 나라가 골로 가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내하고 알 바 아닌 겁니다. 내하고 내 새끼하고 뭡니까 내 마누라고 잘 먹고 잘 사면 땡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세상이 아마 두 쪽이 나더라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국민들 함께 부정선거 한다고 후원금을 받았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 아니지만 세상 사는 데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재검표를 주장해야 되고 재검표에서 이상한 투표자 나오면 감정신청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마치 뭡니까 무슨 공적기관들하고 손을 맞춰가지고 오히려 뭡니까 기각이 되는 것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박주현 변호사나 윤용진 변호사가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압니다. 세상에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세상에는 배운 놈들이나 안 배운 놈들이나 간에 양아치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양아치처럼 사는 것은 그냥 지 눈에 예를 들면 지 입에 이익밖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길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약조를 저버린 겁니다. 그동안 눈에 거슬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냥 입을 다물고 그래도 뭐 잘 안 하겠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김장균님이 글을 남겼네요 밑에다가 담당 변호사로도 부정선거 규명하겠다고 울며 불며 모금 방송을 했던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윤용진 변호사가 제가 하살별 투표지 감정신청을 했습니다. 기다리다 애가 타서 방금 제가 우선 하살별 투표지와 배춘잎 투표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복대린 보조 변호사인 제가 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모양새는 우섭지만 어쩝니까 이렇게라도 해야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해야죠.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법조 분야가 얼마나 우섭게 돌아가는지를 너무나 참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게 된 것은 또 과외의 소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소득은 대한민국의 식차청들이 얼마나 썩어 문들어졌는지를 처절하게 여러분 깨우친 것도 이번 4.15 여러분들 총선 이후에 선거 무결성 문제를 추구하면서 갖게 된 아주 좋은 그런 과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익에 충실할 수 있는지 나라가 골로 가든 후손들이 노예가 되든 전혀 개의치 않고 완전히 막 갈 때까지 여러분들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 군상들이구나 그리고 나라가 조선조로 가든 가든 간에 나는 정간예우만 하고 돈 수십억 벌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법관들이 참 많구나 그런 부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도 4.15 총선에서 크게 얻은 그런 과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들이 참 기가 찬 거죠.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유럽여행 중인 따님하고 보니까 거기에 참 맹주성 한양대 맹혜교수님이 참 나이가 드신 분이 하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4.15 총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조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세계가 법조인의 세계로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요? 빚 좋은 개살부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힘 없는 사람들만 법을 지키면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작은 범법 행위에도 힘없이 처벌을 받습니다. 현재도 가장 크고 시급한 문재인 부정선거 문제는 손도 안 대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딸림은 언제 영창으로 가는지 허접한 사건들만 이렇쿵 저렇쿵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가장 어지럽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이 많고 다 법조인들 출신들 아닙니까? 검사 출신에다가 판사 출신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정의 공정 외치면 뭐하냐 이야기죠. 자유를 35번 350번 3500번 외치면 뭐하냐 이야기입니다. 다 뭡니까? 참 내가 살아온 그런 삶의 그런 궤도라든지 또 그런 옳고 그름을 판간한 구분을 기준을 보게 되면 참 내가 볼 때는 양아치 수준들입니다. 양아치 수준. 그래가지고 국민들은 어떻게 통합하고 지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릴 겁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맹주성 여러분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김소연 변호사가 그러게요 교수님이 저는 대전에 있어서 본안소송을 서울 변호사님께 맡기고 전혀 관리하지 않고 증거 보전만 해드렸는데 검증기일 무료 변론하고 감정을 지정도 다 받아 냈는데 감정 신청도 없이 변론 종결됐다는 소식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멀리 대구에서 힘들게 무료 변론 참여하셨던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윤용진 변호사님은 정말 고생 많은 분인데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맹주성 교수님이 김소연 변호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따님 연별 겁니다. 제가 여러 단체 요청으로 강연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김소연 도태우 강용석 변호사님들을 반드시 국회에 입성시켜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법정신에 투철한 법조인이 입법기구에 들어가서 계획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죠.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 변호사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맹주성 교수님은 기계과 교수 출신으로서 정말 이렇게 공학도로서 이번 사건이 전산조작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 크게 노력을 많이 해오신 그런 분이죠. 그냥 웃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제가 아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제가 그동안 잘 알고 있던 지식인들도 참 아니고 제가 기대했던 그런 대법관들도 아니고 제가 그래도 최소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면 저렇게는 행동하지 않을까 그런 법조인들도 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 좋죠. 돈이 좋으니까 돈 돈돈돈하면 살 수 있는 건데 사실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나면은. 그렇지만 참 요즘 이렇게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기 때문에 아무튼 강용석 변호사가 좀 더 정감이 있지만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이 강용석 변호사에게 가졌던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 수준 이상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 최소한 욕식행위, 재검표가 끝나게 되면 이상한 투표지에 대해서 감정신청을 작성하든지 본인이 또 하기 힘들면 다른 함께 일하는 다른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본인이 좀 어렵거나 약간 불편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가 다들 좋으니까 대충 살아도 잘 살 겁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뭐든 이렇게 성실히 정확하게 진실되게 하는 데 익숙한데 성실이라든지 정확하게라든지 진실됨이라는 것이 그냥 쓰레기통으로 다 집어넣는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참 기가 찬 거죠.